대한민국이 군 정찰위성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만 보이면 중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에 외교적 압력을 가해 우리가 우리 영토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매번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네로남불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이 3년 만에 군사정찰위성의 수를 2배로 늘리며 주변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정찰위성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와 대만을 비롯해 태평양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찰위성의 감시 범위의 한반도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은 공공연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대한민국을 견제하려 하자 여기에 북한이 중국을 모방하며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지속해서 위성을 쏘아올리며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감시할 정찰위성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 대한민국도 조금 더 체계적인 위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꺼리튜브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님께서도 적성국의 위험징후를 미리 정찰하고 선제적 조치를 가능하게 할 정찰위성의 필요성을 자주 언급해주셨는데요. 얼마 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정찰위성 2호기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인도와 일본 등 주변 국가들도 지속해서 정찰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우주전쟁의 흐름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군정찰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정찰위성의 역사적 흐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성개발 역사와 미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정보가 주는 전략적 우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군의 정보는 최대한 가리고 적군의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온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강국은 적이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직접 사람을 투입해 정보를 얻는 휴민트 위주의 활동을 진행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장비들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진화해 왔는데요. 19세기가 되면서부터 정찰에도 사진기가 투입되면서 1차 변역이 이뤄졌습니다. 이것이 1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면서 비행기와 열기구를 이용한 항공사진 촬영이 정찰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것인데요. 이후 20세기가 되면서 레이더 기술의 발전을 통해 더 먼 거리에서도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전으로 우주항공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젠 지구 밖에서 적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 전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하며 첫 4레이더 확보에 성공해 북한에 대한 정밀감시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아직 후발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1970년대에 첫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2006년에 발사된 야호간 1호만 하더라도 이미 그 개발을 1980년대에 시작했을 만큼 한국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0년대 초반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며 북한의 미사일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중국은 군사, 정찰, 통신용 위성을 모두 합쳐 100개가 넘는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20개 이상의 위성을 운영하여 감시 및 정찰, 재난관리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들보다 앞서 나가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대한민국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그 시작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위성 개발의 역사 속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992년에 영국 서리대학교와 함께 개발한 우리별 1호가 대한민국 인공위성의 시작이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1993년과 1999년에 우리별 2호, 3호를 연달아 개발하며 조금씩 위성 분야의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별 1호는 서리대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했지만 우리별 2호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위성을 제작하며 대한민국도 충분히 위성을 만들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세계 국가들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시도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진 위성이 아리랑 시리즈였습니다. 아리랑 위성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자체적인 기술로 북한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리랑 2호와 아리랑 3의 2호가 군사 및 안보 관련 임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렇게 쏘아올린 위성들은 군사적 목적에만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리랑 위성은 민군 겸용의 정찰 위성이었기 때문에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만 전념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문제를 알고는 있었지만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할 정찰 위성을 개발하고 싶어도 중국과 일본의 견제가 심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위성 개발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군사적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각하여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촉진하기도 했으며 외교적 제재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의 위성 개발을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경계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에선 두 국가의 외교적인 압박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국가에 대한 우역의존도만 하더라도 무려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들의 압박을 무작정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민군겸용으로 위성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대북 감시는 미국의 키올 위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쉬운 현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더는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와 군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정찰위성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이 정찰위성 프로젝트가 바로 4.25 사업입니다. 독자적인 정찰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작된 4.25 사업은 1대의 2호 IR위성과 4대의 4위성을 갖추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지속 감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12월 4.25 사업의 첫 시작으로 1호 2호 IR위성이 발사되어 궤도에 안착했으며 올해 4월엔 두 번째 위성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2호 위성부터 마지막 5호 위성까지는 4위성으로 개발되었으며 오는 11월 말에 3호 위성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후 IR위성은 광학 장비를 이용해 정보를 획득하는 위성입니다. 이미지를 디지털로 바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화된 방식이지만 가시광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4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고 반사되는 것을 분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상 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 적을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진과는 다르기 때문에 판독을 하는데 전문적인 운용 지식이 갖춰져야 하는 어려움도 공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호 IR위성과 4위성을 같이 운용함으로써 상호단점을 상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군사정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위성 발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2025년으로 그때가 되면 총 5대의 정찰위성이 궤도를 돌며 북한을 지속해서 감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찰위성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이오 사업으로 발사될 위성을 보조할 소형 및 초소형 정찰위성 50에서 60기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2026에서 2028년까지는 소형 정찰위성 2028에서 2030년까지는 초소형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국방부가 가진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초소형 정찰위성까지 확보할 시 정찰위성들의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삼축체계와 킬체인의 완전성이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이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궤도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1, 2호위성들만 해도 북한이 사용하는 만리경 1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위성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정찰위성과 비교할 경우 대한민국의 정찰위성이 100배의 정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식별 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겨우 9제곱미터이지만 우리는 0.09제곱미터에 불과해서 무려 100배나 차이나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차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대한민국의 정찰위성 기술은 적성국들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정찰위성을 보유하고자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스텔스 기술인데요. 미국은 인공위성에 스텔스 기술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찰국의 미스티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로 인공위성의 레이더 탐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스텔스 기술을 위성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텔스 위성들은 미국의 전략적 군사 자산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으며 아군 정찰위성의 위치는 숨긴 상태로 적을 감시할 수 있다는 군사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스텔스 위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며 향후 우주전략과 군사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는 만큼 향후 정찰위성 분야에서도 스텔스 기술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찰위성 분야에서 더 발전해야 할 요소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정찰 범위의 확대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정찰의 범위를 철저하게 북한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전국가라는 특성과 북한의 핵시설 때문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찰위성의 범위도 확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100개가 넘는 정찰위성을 통해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감시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도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들의 군사적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이오사업과 후속 소형 정찰위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감시주기를 30분까지 단축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정찰위성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개발하는 스텔스위성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더 다양한 감시활동과 정보 수집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군사무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수많은 무기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상에선 K2전차와 K9 자주포가 버티고 있고 바다에선 정조대왕함이 우리의 영예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공에는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KF-21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명품 무기들의 눈이 되어줄 정찰위성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적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이오사업과 소형, 초소형 위성들을 갇혀나갈 대한민국은 이제 적의 모든 것을 감시하며 언제든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 나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정찰위성의 개발 흐름과 함께 바뀔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도 구독자 10만 명을 얻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꺼리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꺼리튜브만의 실전 노하우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상위 0.1% 유튜브 40억 창출 꺼리튜브 성공 노하우를 구매하시면 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우주기술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기술적 능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여러 위성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1999년에 민간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구관측 위성인 아리랑이로를 발사했습니다. 아리랑이로는 무게 약 475kg의 해상도는 흑백 66m의 이미지와 광역 스펙트럼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자체적인 위성 개발 및 발사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데요. 과학연구 목적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의 위성들이 개발되었고 이때부터 아리랑 시리즈를 포함한 다목적 실용위성을 개발했습니다. 2006년에는 무게 800kg의 아리랑이 5를 쏘아올렸고 아리랑이로에 비해 향상된 해상도와 지구관측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해상도는 흑백 해상도 1m 및 컬러 해상도 4m 다중 스펙트럼 이미지를 촬영하여 국토관리, 환경 모니터링, 재해분석에 활용했고 처음으로 컬러 영상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2012년에는 1000kg의 아리랑 3A5를 발사했고 흑백 07m 해상도와 컬러 28m 다중 스펙트럼 이미지를 제공하였고 도시계획, 정밀농업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015년에는 1100kg 아리랑 3A5를 발사했고 아리랑 3A5보다 향상된 흑백 05m 해상도와 컬러 22m 스펙트럼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고 적외선 카메라를 처음으로 탑재하여 야간 및 온도 변화의 감지가 가능한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향후 6호, 7호, 7A5의 발사도 계획 중인 만큼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자체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통해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까지 시험하고 입증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위성을 개발하고 심지어는 발사체를 개발해 직접 만들어 쏘아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스페이스클럽이 되었습니다. 스페이스클럽은 자력으로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제작 및 발사할 수 있는 국가를 관용적으로 지칭하는 말인데요. 현재까지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대한민국과 비공식적으로 북한이 있습니다. 또한 그중 1톤 이상의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8개 구간에도 들었을 만큼 기술력과 능력을 세계로부터 인증받았습니다. 관측위성의 다음 단계로 우리나라는 군사적 목적의 정찰위성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은 사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위성내대와 이후 전자광학 가이알 적외선을 탑재한 위성안대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이중이요와 IR을 탑재한 위성이 지난 12월 첫 번째로 발사한 정찰위성입니다. 1호기 위성의 경우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 인공위성 궤도 유형 중 하나인 태양동기 궤도로 경사각이 90도인 극궤도에 가까운 경사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태양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하며 지구 주위를 도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정찰위성 1호는 고도 400에서 600km의 한반도를 하루에 두 번 일정한 시간에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은 기상관측, 군사정찰 등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정찰위성 1호는 낮에는 2호 전자광학 카메라를 밤에는 IR 적외선 카메라로 북한을 정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호 전자광학 카메라는 허공에 전자기파를 쏴 물체에 부딪혀 나오는 반사파를 측정하는 센서를 활용한 카메라입니다. 일반적인 레이더와 달리 근적외선 및 가시광선을 사용하며 실제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데 용이한데요. 특히 레이더와 달리 해상도면에서 우수하다 보니 적시성 있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해전파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교란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IR 적외선 카메라는 2호와는 달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을 활용한 카메라인데요. 대상의 열을 감지할 수 있어 야간 감시, 탐색, 열 손실 감지 등의 분야에 유용합니다. 열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야간이나 가시성이 낮은 조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색상 정보가 없어 세부적인 특징 파악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2호와 IR 카메라는 상호 보완적인 기술로 현대전에서도 미국에서 냉전 시대부터 아직도 현역으로 운영 중인 로키드 마틴 U2와 RQ4 글로벌 로크 등에서 2호 IR 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1호는 2호와 IR 카메라는 물론 지상에 있는 30cm까지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고성능 카메라, 고성능 광화,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서브미터급 중 손꼽히는 기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의 정찰위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차인 마이바흐, 수행 차량 렉서스 SUV의 유리창까지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다만 1호기 위성은 지상을 직접 촬영하다 보니 시인성은 우수하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하는 기상 상황에 따라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위성을 통해 날씨의 제약으로부터 받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정찰위성 2호기 4센서는 초소형 영상 레이더로서 많은 위성을 발사체에 실어 발사 비용을 절감하고 실시간 감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사 궤도를 돌아 북한을 수시로 관찰합니다. 레이더 전파를 발사에 반사되어 나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확보된 영상이 레이더 영상이다 보니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2호 IR 정찰위성과는 다르게 기상과 관계없이 주야간 위성 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반도는 연 70%는 흐리기 때문에 2호 IR 위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4위성을 상호 보완하는 구조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4위성이 날씨와 관계없이 물체를 포착하면 2호 IR 정찰위성으로 이 물체가 전차인지 발사 차량인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4위 위성 5기가 모두 완료되면 정찰위성들은 2시간 주기로 북한을 촬영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사전 포착 및 대응이 수월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4정찰위성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기존에 이어 IR 위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사에 사용한 패컨라인은 2단 우주 발사체로 스페이스X의 최고 추력 발사체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재사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이에 따라 절반에 가까운 저렴한 발사 비용과 높은 효율로 파란을 불러일으킨 발사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23년 11월 기준으로 총 272번의 발사, 230회의 1단 로켓 착륙, 200호의 1단 로켓 재사용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발사 성공률은 99.3%로 단 두 번만 실패했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굳이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펠컨라인 로켓을 활용하는 데는 훨씬 경제적이고 성공률 높은 효율적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난 5월과 8월의 천리마이령 우주발사체에 만리경 1호를 탑재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했지만 그 성능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만리경 1호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며 선전전을 펼쳤지만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해상도가 형편없어 군사용으로 활용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해상도 1m급인데 반해 해상도가 3m에 불과하고 이는 우리나라가 2006년에 발사했던 아리랑이오의 해상도보다도 뒤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낮은 해상도를 보완 가능한 판독기술 확보 여부도 불확실하고 위성과 발사하는 데 필요한 로켓 제작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경제력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비해 지속해서 위성을 쏘아올리는 데 무리가 있어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기업들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그들의 기술력이나 경제력 절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북 제재로 북한은 그럴 수 없다는 점도 북한의 위성 개발을 더디게 하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4.25 사업과는 별개로 초소형 정찰위성 40기를 띄우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액체 연료를 쓰는 4.25 위성과는 달리 초소형 정찰위성은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액체 연료로 운용하는 발사체는 연료 효율이 높아서 대형 탑재물을 싣는 데 유리하지만 취급이 어렵고 비싼 가격이 가장 큰 단점인데요. 고체 연료로 운용하는 발사체는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기간 역시 7일 이내로 수십일이 걸리는 액체 연료보단 짧아 안보 상황에 맞게 적시적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초소형 정찰위성과 사이오 위성이 운용된다면 북한을 정찰할 수 있는 주기는 2시간에서 30분으로까지 단축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 고체 연료 미사일을 준비하는데 30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북한의 모든 움직임은 우리 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도 우주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기술력, 자본력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사이오 사업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정찰위성 개발을 통해 감시 자산을 극대화해 압도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킬체인 역량 구축은 물론 나아가 삼축체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차와 전투기를 넘어 이제 정찰위성까지 과연 어떤 분야까지 국산화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